기본 배경은 잘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잡아드릴게요 어머 동요야 조금만 더 잡아드릴게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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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좀 준비해주시겠어요 놀라지 마시고 고춧가루 오늘 기법하는 소금물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준비됐거든요 굵은 소금은 조금 넓게 퍼지고요 가는 소금은 작게 퍼지고요 밀도감때때문에 삶투감때문에 밀어내는 성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옆에 많은 조수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밀어내려는 이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밀려나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동시에 그림자 이런 부분으로 손질이 될 때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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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